프로그램 모드의 소리를 말하는 방법 프로그램 화면에 보시면 옥타브 조절하는 것이 있고 스플릿이 있고 레이어 뷰가 있는데요 먼저 스플릿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플릿을 누르시면 위에는 피아노고 밑에는 보시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소리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고요 위에 피아노 소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올라가셔서 다른 소리로 바꾸겠다고 하면 바뀌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C4에서 G9까지가 피아노가 되어 있고 밑에 베이스는 C-1에서 B3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휠로 영역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E, F, 그 다음에 베이스는 E, 제일 저음은 상관없고 위에 하위의 음이 E3 이렇게 바뀌었죠 물론 더 쉬운 방법은 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건반을 치면 인식이 됩니다 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영역을 나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플릿이고 레이어는 레이어를 누르시면 소리가 기본적으로 합성이 됩니다 지금 피아노에다가 패드가 합성이 됐고요 물론 소리를 다른 소리로 바꿀 수도 있고 캐터고리를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레이어를 했을 때 존 1, 2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존 3를 누르면 세 번째가 활성화가 되고요 네 번째를 누르면 또 네 번째가 활성화가 되고요 각각의 소리는 또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볼륨은 기본적으로 슬라이더가 볼륨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올리면 볼륨이 이렇게 커지죠 기본적으로 초기 볼륨이 지금 127로 되어 있는데요 127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7이 맥시멈이고 0에서 127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 4, 1, 2는 이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4개의 존의 볼륨을 컨트롤하고 초기 볼륨을 설정할 수도 있고 펜값도 조정할 수 있고요 기본은 none으로 되어 있고요 64가 중앙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있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소리들이 있는데 보시면 뉴 에이지도 있고요 뉴 에이지랑르 것도 있고요 피아노 하프, 콰이어, 머드윙 영화음악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P 쪽으로 넘어가시면 로제 소리가 있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베레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와우 트레몰로 와우와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럽에 마찬가지로 베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와우와우가 되고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요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 바가 다 먹게 되어 있고요 리드, 패드, 신스, 신스 베이스 스트링 기본적으로 CC 페달을 연결하시면 패드 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표현력을 익히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모듈레이션 버튼 휘를 올리시면 더욱 더 스웰 효과가 있고요 벨레이션 버튼 휘에 따라서도 소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큰 소리, 빅한 소리도 있고요 패스트 스트링 그 다음에 트레몰로도 마찬가지로 모듈레이션 휘를 올리시면 트레몰로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옥타브 옥타브 스트링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넷시빌 스트링 패드 피치카토 솔로 바이올린 여러가지 소리들이 있고 하프도 있고요 그 다음 호원, 브라스토 다양한 혼소리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윈드 앙상블 소리 벨로스트에 따라서 느낌이 또 바뀌고요 하지만 뭐 벨로스트에 따라서 도김미닷 마찬가지로 벨로스트에 따라서 도김미닷 벨로스트에 따라서 uns 기본적으로 딜레이, 딜레이안, 리버브 다 컨트롤 할 수 있구요. 다양한 기타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소리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대부분 소리들이 새로 샘플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회상도가 굉장히 높아졌구요. 모든 소리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드럼 소리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리들이... 그 다음에 첼레스타 소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보시면... 첼레스타 소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단계 다이나믹을 갖고 있어서 아마 현존하는 하드의 악기에서는 최고로 섬세한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는 악기라서 실제 리얼 첼레스타를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첼레스타뿐만 아니라 첼레스타뿐만 아니라 첼레스타도 여러가지... 벨 다양한 첼를런 첼레스타 소리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첼레스타뿐만이 뭐 퍼쿠션 퍼쿠션 콩과 보컬 퍼쿠션 같이 로제 첼레스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합시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드웨어학에서는 최초로 모든 합시코드의 포지션 디스포지션을 다 담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L8468은 L인 로우 프렌치 합시코드인데 L은 로우 키보드 밑에 키보드에 8핏 8핏의 현의 길이를 말하는데 그것과 4핏 현과 그 다음에 상단 2단 위의 키보드에 8핏을 3개를 합성한 소리가 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모든 디스포지션이 다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L48은 밑에 관방에서 4핏 현과 그 현의 길이를 말합니다 8핏 현을 합성한 것 합성한 것에 대한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로우 8현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소리를 하나로 묶어서 멀티를 만들어서 실제 연주할 때 모든 디스포지션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실제 합시코드처럼 디스포지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최초의 신디사이저 실제 합시코드와 같은 그리고 합시코드 자체는 원래 멜로스트가 없기 때문에 멜로스트는 없지만 모든 포지션을 리얼타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초의 악기가 또 포르트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그렇게 다양한 다이나믹과 섬세한 다이나믹과 용량을 가지는 엄청난 악기가 되겠습니다